많게는 6조 원까지 돈을 물어줘야 될 판국이었는데 뭐 한 2,800억에서 2,900억 정도로 끝났으니 정말 선방했다, 훌륭한 정부다 이런 말 한쪽에서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? 바로 한국판 쩐의 전쟁 론스타 먹튀 사건 후속편 얘기죠 미국계 사모펀드 중에 해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%와 경영권을 인수 그리고 주가 부양, 우리는 부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작이라고 부릅니다만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가치를 엄청 부풀리고 그 이후에 매각하는 과정, 이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얘기입니다 원래 외국계 사모펀드는 대한민국 금융사의 대재주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지금의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냐 만약 한창 시끄러울 때에도 이 얘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의 금융 지분을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한덕수 총리가 바꿔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론스타가 김현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인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한덕수 총리는 김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총리는 나는 여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 은행법에서는요 해외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안 되면 이게 안 될 때는 예외조항으로 BIS 비율이 8% 이하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론스타는 원래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는데 이것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외환은행을 자기자본 비율 8% 이하인 부실은행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우리나라 은행을 잡아먹을 수 있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갔다가 넙죽 바쳤다는 얘기죠 어쨌든 당시 우리 정부 외환은행의 가치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? 삼성 승계 관련해서 제일 무직하고 삼성전자하고 합칠 때 누가 봐도 월등한 가치가 있는 주식값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랑 비슷했어요? 우리나라 그때 외환은행이 그렇게까지 불량한 회사였나요?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 정부는 우리 외환은행의 가치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버렸고요 김현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론스타는 2003년 10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의 지분 51%를 취득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3개월 만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죠 론스타는 고시점에만 해도 벌써 1조 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외환은행이 너무 헐값을 맥각한 거 아니냐 또 난리가 났죠 외환은행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사모판대는 이익이 나면 즉각 즉각 팔아버리고 다른 데 돈을 돌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론스타는 2005년에도 서둘러서 외환은행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HSBC에 넘기려고 했던 거죠 6조 원 줄게 이렇게 했어요 물론 5조 원 9조 원 저거 저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6조 원 주겠다면서 외환은행 매수를 제한했죠 론스타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안 된다 니네 지금 주가 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 받고 있지 않니 기다려라 하면서 승인은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시간이 흘렀고 한 7년 정도 흘렀죠 결국 론스타는 2012년이 되어서야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4조 원에 3조 9,157억 원에 팔게 됩니다 론스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이렇게 크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못 벌었다 그러면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죠 원래 받아야 될 이익은 2조였다 이거 이외에 금융 2조와 비용 등이 합쳐지면 어쩌고 이렇게 많다 아무튼 6조 원을 지금 청구를 했던 겁니다 2015년 5월 15일에 첫 심리가 게시됐고 오늘 어제 결정이 난 건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가 2,800억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여기에 제대로 사건 대응을 했냐 이거죠 지금 경실련에서는 너네 지금 주고받은 서류 다 내놔봐라 내가 보기엔 너네 뭔가 찜찜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주장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산업자본이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을 삼켜버리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하자가 있었고 국내법 위반한 거 아니었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안 들어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함에도 왜 그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을까 이 과정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짜고 치는 고수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어할 걸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거죠 얘기해야 될 걸 얘기하지 않고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팍팍 들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바로 당사자들이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등등이에요 지금 현재 관료들이에요 이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김혜인장 핵심에 서 있는 경제관료 등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 론스타 먹힌 논란에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2,800억 3천억 이거 묻는데 해결이 됩니까 중재고 하는 이곳에서 한 번 결정 내리면 끝이죠 그러나 물론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